피해벌판 왜 여기가 피해벌판이라고 불리는지 알고 싶나? 노인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는 짓궂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자네 여기 출신이 아닌가 보군 여기 사람이라면 그런 질문은 안 했을 거야 노인의 말이 맞았기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남쪽에서 온 상인이었다 길을 따라가다 잉카 제국의 수도 코스코에 이제 처음 온 겁니다 여기에서 쉬기로 한 건 잘한 거네 자네는 어리고 미숙한 청년이지만 운이 좋아 노인은 일어나 자신의 집 입구를 가리키며 말했다 난 이 골짜기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꾼이라네 왜 이 주위의 병원이 그런 이름을 갖게 됐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나겠지 그는 내게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우리 제국을 경외하고 있지 그는 으스대듯 말했다 하지만 잉카 제국의 땅은 처음부터 크지 않았어 비라코차 잉카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모두 소박한 농부로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가 통치하기 전에는 근처의 부족들을 정복해도 주둔군이나 잉카의 관료가 배치되지 않았어 하지만 그건 비라코차의 통치 중에 달라지게 되었네 그는 이웃 부족을 영구적으로 지배할 체제를 만들었어 신들의 가호를 받지 못하며 잉카의 힘이란 것도 모래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가능한 많은 성스러운 유물을 모아서 우리가 신들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증명합시다 취재의 연결을 닦아 먹기 좋습니다 샤오우타 취재의 연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지압게 등장 취재의 연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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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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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은 자막이 있습니다. 아리 아리 거리야 쉿 쉿 쉿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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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쉿 쉿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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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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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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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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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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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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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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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스에 빠질 수 없을 것 같다. 띠크스에 들을 수 없지. 띠크스에 빠질 수 없을 것 같다.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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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